찬송가 452장 드리면서 지역장 구역장 관찰 모임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미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기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기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로 부르시고 또 충성된 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싸우는 군사로 또 말씀대로 법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수로 또 열매를 기다리며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와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세계보금화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역장 구역장 검찰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한 지역과 구역과 또한 가문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주차 20주차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신다 24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전도 제자의 노트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 무엇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론에 거기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나왔어요 전도 제자가 누릴 24시 그랬습니다 전도 제자가 무엇을 가지고 24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성경의 일곱 랩런트들이 누렸던 24시의 축복 랩런트 7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을 누렸고 임만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원내수의 축복을 누렸지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24시 이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24시 이걸 할 수 있는 제목을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보고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봐도 히브리서 11장 인물들도 이분들도 24시 축복을 누렸는데 이분들 보면은 정말 고난과 역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도 이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바울도 24시 축복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도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러면서 24시 축복을 누렸던 것은 동일하게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보고마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보고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누렸던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보고마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24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보고마 이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보고마 7천 제자 마약 환자들이 마약을 매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24시 하고 있는 거죠 늘 마약을 생각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알코올을 하루 안 먹었다고 해서 24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24시가 뭐냐 우리의 24시가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언약과 세계보고마 안에 우리 7천 제자 이것이 24시 기도 제목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7천 제자 어느 날 7천 제자 안 세워집니다 7천 제자 줄기차게 우리 30년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24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류 목사님은 심리학 용어를 하면서 긍정적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중독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 운동 이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중독되어지는 걸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24시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 보면은 전도 제자가 가진 것, 가질 것 이렇게 나왔어요 가진 것 또는 가질 것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 제자가 누린 것 누린 것 혹은 누릴 것 세 번째는 전도 제자가 찾은 것 혹은 찾을 것 앞으로 찾은 사람은 찾은 것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못 찾은 사람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제자가 본 것 아니면은 볼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도 제자가 회복한 것 또는 회복할 것 62가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동안 들었던 거고 또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가지 삶의 집중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집중을 하냐 첫 번째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집중해라 사도행전 1장 138로 집중해라 그래서 오직 여기서 나온 건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요? 갈보리산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감남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절대적인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시작할 것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 언약을 붙잡고 오직 아니요 잘못 썼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어떤 답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때부터 오는 것이 이제 응답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나오면은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이때부터 응답이 계속 오는데 그러면 목표는 뭐죠? 목표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보금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집중 속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이거를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거를 24시라고 한다 그럼 24시 이 비밀을 누리면은 이 속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모든 메시지도 정리가 되어지고요 삶도 정리가 되어지고 24시 이걸 하면 내가 언제 일하냐 그 중에서 여기서 키가 뭐니 하면은 이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온대요 이게 키예요 쭉 들어보시면 결론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전도자가 누린 것 혹은 누릴 것을 찾는데 기도지요 다섯 가지 기도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기도의 행복을 찾는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 모든 감사의 시작이 어디죠?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구원으로 인해서 또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집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삶의 균형이 잡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이건 집중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21가지 삶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또 다섯 가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을 것이 나왔어요 찾을 것 혹은 찾은 것 그런데 요거는 일곱 가지 달란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후대에게 주신 것 이 달란트를 찾아주고 또 찾은 사람을 찾은 것을 누리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유대인을 보면은 어떻게 달란트를 찾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란트를 찾을 것인지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를 봤냐 하면은 쇠마나, 토라, 그리고 탈무두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거를요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계속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의 지식을 거의 이렇게 정복할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가르쳐 줄 거냐 우리의 랩런트 후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매일 성경을 읽어주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읽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커서 성경 읽으려니까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게 읽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주면은 이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되면 자기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혀 안 읽어준 아이들한테 이제 글 읽을 줄 아니까 성경 읽어 절대 못 읽습니다 초등학교 가도 못 읽고요 중고등학교 가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중이 아이를 할 때 성경 읽독을 꼭 해줘라 그러는데 거의 뭐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의 지식을 거의 정복해 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달란트 찾아요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몇 명 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별의별 직업이 다 나온다 너희들 달란트가 성경에서 찾아지도록 한번 해봐라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왕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하다는데 저기저기 수선지까지 나온다 바느질하는 다비다도 있잖아요 수선지까지 나온다 모든 직업들이 성경에 다 나온다 성경을 읽으면서 달란트를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후대들의 달란트를 찾아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은 어떻게 하죠? 위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위인전 많이 있고 세계 위인전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해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랩런트 7명이 어떻게 언약을 여정에 갔는지 성경에 있는 랩런트 7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갔는지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절기를 체험시켰어요 유대인은 새 절기 하면은 뭐죠? 6월절 구원이잖아요 오순절 능력 수상절 천국 비밀이에요 이거를 체험을 시켰는데 그럼 우리는 뭘 체험을 시킬 거냐 사도행전 1장 138을 체험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같은 거예요 구원, 능력, 천국 그렇잖아요 구원, 능력,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체험이 되도록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이를 아주 생명 걸고 지켰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대인이 안식이를 생명 걸고 지켰던 것보다 더 이 예배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예배가요 해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이제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태형화부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태형화부를 거의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작년에 태어나가지고 거의 못 가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발달이 많이 늦답니다 이렇게 또래 모임들을 못한 거예요 혼자서 어른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발달이 많이 늦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얘가 콩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얘는 괜찮은데 다른 아이들을 또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얘를 데리고 태형화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에 우리 이 아이가 3, 4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엄마가 아이가 쏙 걸린 거 모르고 데리고 왔는데 태형화부에서 애들이 쏙 많이 걸렸었다는가 봐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왔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 안 나는데 나는 열이 39도가 나도 엄마가 예배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뿌리 내려주려니까 시대가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어느 정도 생명 걸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15살이 되면 성인식을 했어요 이때는 뭐냐면 달란트가 이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이 달란트를 발견을 해가지고 전문성으로 가는 거죠 이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 하면 달란트를 발견해서 오직 이거다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송식을 했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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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식 했는데요 그게 회당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직 유일성이 발견이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로지 이건 파송식이었는데요 이거는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이 달란트를 발견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10% 안에 1% 안에 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되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현장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찾아야 되고 찾은 사람은 찾으면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간대고 못 찾은 사람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제사가 본 것 볼 것에서 아홉 가지 흐름이에요 첫 번째가 높이 깊이 먼저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깊이 높이 넓이로 나왔네요 깊이 높이 넓이 깊이는 뭐예요? 깊이는 그 상대방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또 이거를 말일 업이라고 생각할 때도 그 업의 전문성에 깊이 있게 이렇게 가는 거죠 깊이는 상태를 보는 거고 일이라면 전문성 있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수준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나 그거를 보는 거고요 넓이는 뭐예요?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 아래, 좌우 이거를 볼 때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볼 때는 관계지요 그럼 윗사람은 어떻게 해요? 윗사람은 감사하면서 존경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은 섬기면 돼요 그리고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은 동력자로 같이 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는 뭐죠? 수영, 수영보다 이해가 먼저겠네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이 관계 속에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지요 이거는 시간표잖아요 시간표인데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 해답을 얻었지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 현재는 어떻게 해요? 현재는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미래는요? 미래는 다가올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홉 가지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할 것 또는 회복한 것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인데 결국은 우린 여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섯 기초가 나오죠 다섯 기초는 다락방부터 다락방, 팀사형,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잖아요 이 다섯 기초는 진짜 만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 그리스로 만 가지 문제에 그리스로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섯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합숙은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합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와 또 인마누엘과 또 원네스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숙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조직인가요? 다섯 시스템 이 다섯 시스템을 통해서 뭐죠?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겁니다 전도학교, 집중신학원, 집중성교사훈련원 그 다음에 RTS, RU를 통해서 이것은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없어도 우리 후대 후대들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미래지요 결국 이제 미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엘리트 사역, 문화 사역 또 랩런트 사역, 치유 사역, 산업성교인데요 이거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지금 여기에 쭉 여러분이 보면서 나오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게 키예요 62가지의 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가지고 24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거 가지고 24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죠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지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 제목 할 때에 내가 성령축만 받도록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축만과 뭐하죠? 오력 기도하지요 그리고 1천만 제자도 기도하지요 우린 또 뭐하죠? 7천 제자 하잖아요 또 우리 뭐해요? 순액 캠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25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게 되어지고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거를 쭉 설명하면서 키는 여기 이 전부 이 다섯 가지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가지 기도로 뭐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죠 또 우리가 달란트를 찾았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전문성 있게 되어져요 전문성 있으면 뭐가 있죠?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으로도 현장에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 흐름을 바꾸면서 이제 참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리고 참된 성공이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이 다섯 가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구역에서도 전달하실 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어린 랩런트들이 있는 가정 속에는 특별히 언약이 아주 각인뿐이 체질되도록 언약이 각인뿐이 체질되도록 이렇게 좀 우리도 돼야 되지만 이렇게 되도록 좀 해주시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답을 얻는데 현장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뭐죠? 만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 문제는 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로 답을 내는 요런 그 각 가정 속에서 요 다섯 기초의 응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달합방을 하든지 달합방, 내 홀로 달합방이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달합방 하든지 또 만남의 축복 누리고 아니면 미션 홈으로 또 전문 교회로 지교회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뭐 하려고 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무가의 전도 전략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해야 돼 이거 참 성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들으시면서 그 가정에 좀 미션이 또 개인에게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24시 무엇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가질 거 21가지, 삶의 21가지를 가지고 삶에 집중하여 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전도 제자가 다섯 가지 기도의 행복을 누릴 때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시며 또 전도자가 달란트를 찾아서 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도자가 아홉 가지 흐름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 승리가 있게 해주시며 또 전도자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회복해서 참 성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전성도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 가정이 말씀 운동하는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구역원들이 24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62가지의 키가 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